코에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매트리스 안마이자 전기렌즈도 이제 렌탈하는 시대입니다. 어떤 좋은 제품이라도 관리가 안되면 무용지물이죠. 폐기처분하더라도 대가를 치르고 해야 합니다. 코에이 관리 시스템인 코디, 코닥 시스템은 다른 회사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답니다. 사람마다 선호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생활가전제품 60% 점유율은 괜한게 아니라는 거죠. 깐깐한 주부들의 현명한 선택 지금 바로 상담받아보세요.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고객님의 생활환경에 맞는 최적의 제품으로 성심껏 정직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